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당은 롤리산 조망대 지역에 있는 라시와카이 사당이에요 제가 받은 보상은 레벨 7 마법의 대지팡이입니다 그럼 출발 라시와카이 사당은 쉬운 편이어서 다들 쉽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2번 화요일버리 qu Prof송 생각해봐요 11번 화요일러 결정 다음 화요일시는 4명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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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